백투스쿨 시즌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습니다만 온라인 상에서의 백투스쿨 쇼핑은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 리테일 마케팅 회사인 커넥시티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5%의 소비자들은 이미 4월 이전에 쇼핑을 시작하며 7%는 6월 이전에 쇼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3,536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2월에 실시됐으며 프리킨더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62%의 소비자들은 작년보다 다소 적은 금액인 606달러를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온라인 쇼퍼들의 몇 가지 경향이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서치 때마다 쿠폰, 할인 또는 딜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고 밝혔으며 이런 다양한 딜을 이용하는 숫자는 작년보다 40%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69%의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며 또 41%의 소비자는 오프라인 상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스마트폰을 통해 가격을 비교합니다. 25%의 소비자는 다른 소비자의 리뷰를 보고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십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맥마스터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60초, 즉 1분 동안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중급 정도의 운동 45분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소 운동을 별로 하지 않는 25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3달 동안 그룹별로 운동을 시키고 운동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봤습니다. 이 그룹의 심장박동, 폐활량, 인슐린 레벨 등을 측정한 결과 각 20초씩 3번 강도 높은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의 운동 결과가 45분 동안 중급 정도의 자전거 운동을 한 그룹의 결과와 같았습니다. 이 연구진에 따르면 이렇게 짧은 고강도 운동은 굳이 헬스클럽에 갈 필요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점심시간을 이용해 잠깐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로도 건강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컨슈머 리포트 최지민입니다. 지금까지 컨슈머 리포트 최지민입니다.